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늘은 6.1 지방선거에서 선택된 전국의 기초 단체장 가운데 유일하게 진보당 출신의 단체장이 나온 동구입니다. 진보 정치 1번지 동구 타이틀을 지킨 김종훈 동구청장 만나서 직접 현안과 부정 방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셨죠? 다시 돌아온 동구청장 자리. 일단은 좀 어떠십니까? 소감이라든지 마음가짐이. 8년 전에 제가 구정 일을 했고 8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홀가분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어찌 되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이 훨씬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동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 저를 선택할 때는 여야 힘 있는 정당도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발행과 요구가 많으실 텐데 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가끔 밤을 지척이기도 하고 지새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보다 더 많아졌다. 그렇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사실 대선 직후에 치러졌고 그 분위기가 사실 참 어려운 선거겠다 이렇게 봤었는데 이번에 다시 우리 동구민께서 청장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동구가 2014년부터 조선산업 위기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 3만 4천 명이 일자리 일거나 좀 떠나가는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서 동구 전반의 어떤 경기조차도 어려워지고 이랬던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는 동구를 새롭게 어쨌든 간에 살릴 리더십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요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시의원도 했고 구청장도 했고 국회의원을 했으니 그나마 일부 검증된 바가 있겠죠. 그래도 일을 시켜보니까 크게 나쁘게 하지는 않더라. 여기에 점수를 좀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구가 또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위기 상황에 아직까지 있는 것이고 그걸 돌파할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을 좀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동구 희망이 있다. 이 얘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잘하게 보겠습니다. 동구청 입성은 이번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입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11년 만인데 물론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돼서 의장 활동도 하셨겠습니다만 변화하고 있는 동구 아마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때와 현재 동구가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째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들다. 제가 있을 때 20만 동구민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 한 15만 2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걱정이 안 될 수 없지요. 그래서 떠나가는 동구가 아니라 돌아오는 동구를 다시 만들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사실은 기업의 운영일 텐데요. 동구는 현대중공업과 비포수설을 떠나서 이야기할 수는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중공업에서 기침만 해도 온 지역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럴 정도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한 거죠. 중공업이 그동안에 어떤 조선산업 어려움에서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이 지역 어려움으로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행히 수주도 좀 잘 된다고 하니까 그걸 좀 정상화시켜줘야 되겠다. 노동자들도 정규직도 많이 채용도 좀 하시고 또 임금도 좀 정상화시켜주셔야 지역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지역의 많은 어떤 기존 어떤 사회 복지 문화 인프라들이 무너져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생겨있습니다. 아까 주민들이 나를 선택한 이유라든지 검증이 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출마 선언하실 때. 여의도 정치, 국회의원 하신 분이 다시 구청장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저는 행정과 정치라는 게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의 어떤 직위나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을 하는 데 어떤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려울 때 무엇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주민들이 사실은 요구도 많았고요. 저도 그 결심하는 데는 사실상 좀 어려웠습니다. 2년 전에 선거 치려고 또다시 선거 나고 한편에서 욕심이지 않느냐는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려울 때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회의원직을 한 게 그것이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발전적 요소로 가져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또 인맥도 쌓고 또 국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들을 잘 살리면 지역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울산은 동구를 제외하고는 사실 시장, 기초단체장, 또 울산 시의원 구선까지 국민의힘. 그러니까 집권 정당이 완전히 또 바뀌었는데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이게 청장 혼자의 의지로, 힘으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상 또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지금 동구 상황도 보면 진보당 의원은 한 분 계시죠, 동구의회.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십니까? 첫째는 업소를 해야죠. 업소를 한다는 것은 저를 위한 업소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또 정책의 어떤 품질을 잘 개발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능한 걸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생산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영수증으로 저두고 하시라고 모든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단체 자체가 아니라 주민 자체를 실현해 나가는 하나의 기본 방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서 주민 의견을 철저하게 수렴해서 해나간다면 실수도 적지만 의회가 됐든 누가 됐든 그것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현실 정치 기반으로 제가 이런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 드렸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 안 하는 그런 정치가 우리 주민들께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습니다. 긍정의 뉴스 고맙습니다. 동구의 운영 방향과 관련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동구의 여러 현안과 해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1호 결제였던 동구노동기금. 이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동구노동기금을 저희들이 매년 한 25억 정도 출연을 하고 또 기업에서도 출연을 좀 잊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울산 시장님께도 이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동구는 지금 조선산업이 잘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노동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4, 5천명 더 데려와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임금은 요인이 있을 테고 생활안전망이 촘촘히 짜여져 있지 않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결국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또 생활적 안정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것이 결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우리 행정에서라도 그런 지원을 해서 함께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도 어쨌든 간에 ESG 차원에서 이 부분에 함께한다면 이것이 바로 기업을 살리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현대중공업 사장단도 만났고 미포조선 사장단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부분에 출연을 좀 해 주시라. 그래서 함께 어쨌든 간에 지역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노동기금이 많이 서고 다른 예산 없으면 시에 또 쫓아올 거 아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렇더라도 시장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구에 우리 노동자 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선산업 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도시가 형성돼 있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이것을 잘하는 게 우리 동구를 살리고 울산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30조처럼 쓸 수도 없잖아요. 기금위원회도 만들 것이고 조례도 만들어서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정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었을 때 쓸 수도 있고. 조선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한 300억 정도 잡고 있어요. 300억. 정도를 잡고 있는 거죠. 기업이 좀 출연을 좀 하고 시와 중앙정부의 출연을 좀 받을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잃었을 때도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생활적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의 기금을 통해서 이런 기금을 통해 보지는 않아요. 기금도 힘결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기금들을 충분히 어떤 활용한다면 오히려 좋은 어떤 방향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동부 노동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장님이 직접 호소문을 쓰셨어요. 그 기사 많은 분들 보셨을 것 같고 파업은 종료되고 이제 노동자들이 복귀를 했습니다만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 것이고 우리 울산의 상황, 동구의 처지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동구 주민들 특히 청장님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20년 숙련된 용접 기능사가 최저 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고 울산의 상황 좀 어떤지 궁금했어요, 일단 저는. 그걸 보면서. 여전히 울산은 또 수주를 잘 받기도 하고 시황은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주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어떤 임금 구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까지는 저가 수준의 기업을 유지하기 바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이제 시황도 좋아지고 수주도 정상적으로 받았을 테니 임금을 정상화해줘야 고용도 유지되고 기술도 보호되고 지속가능한 어떤 조선산업의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기업도 어쨌든 간에 전환이 좀 필요하다. 아무리 4차 산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조선산업은 사람의 기술이 유지되지 않으면 저는 발전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로봇 그다음에 기계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술을 고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조선산업을 더욱더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대통령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사람을 먼저 한번 들여다보시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 번만 들여다보시면 많은 것이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보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선사들이 수주도 늘고 상황은 좋아진다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임금과 관련돼 있는 겁니까? 그렇죠. 첫째는 그게 가장 크고 사실은 제조업이고 조선산업의 어떤 일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노동입니다. 때로는 위험한 노동이 있고 최근에도 아시다시피 많은 어떤 중대재해가 있기도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35도가 오르내리는 속에서 탱크 안에 들어가서 용접불만 붙이며 50도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동부의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등조선소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처방은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산업 생태계가 제대로 바뀌지 않으면 4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업 구조를 만들기는 저는 어렵지않는가라는 측면에서 기업도 전환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정부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뿌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지원책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부가 다시 활기를 찾고 인구를 좀 끌어들이는 해법, 정치와 행정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로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동부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준비가 돼야 할 것 같은데요. 현대중국은 70년도에 이렇게 처음 첫 삽을 떼고 72년도에 첫 배를 만들었어요. 딱 50년 됐거든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 3, 40년 이상 일하고 다 나오신 거죠. 한꺼번에 수다전화가 온 베비부모 세대가 있어서 이분들이 그럽니다. 남아 있는 골병밖에 없고 호주변에 들여다보면 진통제만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합니다. 40년 정도 일을 하면 그렇겠죠. 온몸이 근골격계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셔서 이런 지원책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효자산업이다, 때로는 근로자는 산업여꾼이다라고 외쳤지만 그들에 대해서 진정, 존중까지 아니더라도 최소한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설계를 해 주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저희들은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건강센터도 넣고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넣고 거기서 상담도 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가지는 생각들이 뭐냐 그러면 나아보니까 사실은 연금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사는 게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 거예요. 최소한의 어떤 일자리, 또 본인의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그 기능을 이용한 일자리가 없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교육되어야 되는 어떤 제2의 인생을 설계한다고 말로써 되는 게 아니니까 뭔가를 교육되어지고 자기의 삶을 풍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될 텐데 울산과학대가 또 주변에 있으니까 또 연계해서 제2의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지원 시스템을 협력을 해서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그런 준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동구민에 한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연보산 터널 무료화. 이게 잠정 보류됐어요. 시는 울산 전 지역 주민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검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참 뜨거운 감정입니다. 동구로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중과세인 거 아니냐 이렇게 키워놨어요. 사실은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출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울산 대교로 이렇게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동구에 보니까 한 3, 4000명 돼요. 대교를 통해서 화학단지로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한 번 가면 1800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 3600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가면 또 일하고 나면 거기서 갓건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들이 다 이미 내고 있는데 국가산단과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도로나 그다음에 다리에 전국적으로 돈 받는 데가 있는가. 있습니까, 어디에?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수신 대교만 하더라도 한 2조 2천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돈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제가 보는데 울산다리하고 한 5천억 정도 규모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국가 지원을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나마 지난번은 또 선거의 여러 가지 쟁점이 되기도 하고 이슈가 되기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지난 울산시장하고 동구청장은 80대 20. 시에서 80, 동구에서 20 정도로 해서 MOU 체계를 해 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김동연 시장 같은 경우는 전면 무료화를 터널 같은 경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울산시장님의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울산 시민들이 전체 이용하는데 동구만 일정하게 혜택을 주고 동구가 보면 35% 이용률이더라고요. 65%는 다른 구에서 다 이용하는 것인데 다 울산 시민의 어떤 관점에서 울산시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지고 대교 같은 경우는 좀 당장 무료화하기 힘들면 저는 현실화를 좀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800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우리가 광안대에 그 긴 다리를 건너가도 1천 원 주는데 1천 원 정도로 일단 현실화하는 속에서 기본 가닥을 잡고 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시장님과 의논해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속도는 내쳐졌지만 전 시민의 혜택을 보는 방향은 맞다. 청년자님들 그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 민선 7기 당시 동구는 체험형 바다관광을 추진했었습니다. 민선 8기 시작되면서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 검토를 하고 계실 텐데 동구 관광 자원이 엄청 많잖아요. 활성화 방안 계획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 방향이 그것이 잘됐다 안 됐다 부정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인프라를 앞에 정천구청장께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고 거기를 잘 업그레이드해서 저는 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내 자유를 잘 이용하고.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 관광 산업이 되려면 주민 수동이 늘어나야 하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것만으로 산업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관광과 산업을 동시에 본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여기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숙박도 해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서 숙박을 해결하기 위한 설도의 리조트라든가 대형 어쨌든 간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머물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준비를 울산시와 같이 협의해서 할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산해수욕장이 72년도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아주 잘못되어 있거든요. 유원지법에 묶여 있는데 거기를 좀 현실화할 필요 없다.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부분은 정비를 하고 거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황제당길처럼 예쁘게 꾸며놓으면 어떨까요? 거기 대항관을 왔다가 거기 와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일명 골목형 관광이라고 하는데 골목골목을 스며드는 관광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요즘 그거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골목들이 아주 핫해요. 요즘 그거 핫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울산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거기에 관광특구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공약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계셔서 같이 연동해서 이 문제를 저는 잘 풀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동구 같은 바다가 좋으니까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직접 높일 수 있도록 1차 어쨌든 간에 산업을 넘어서 2차, 3차 서비스 산업까지 그쪽에 전체적으로 인프라를 갖춤으로 인해서 가자미를 잡아서 바로 경매를 하느냐 거기서 가공을 해서 파느냐에 따라 가격이 배 차이 날 거 아닙니까? 소득도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면 주민 소득을 저는 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관광도 되고 산업도 동시에 좋아지는 어떤 방향으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끌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구 현안과 김종훈 청장이 보고 있는 해법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사진단 김종훈 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할 텐데 오늘은 사실 구청장들의 지역 현안, 구정 방향 이런 걸 위주로 들어보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의 양당 체제가 더욱 공고해져가고 있고 이번에 진보당 출신 유일한 기초단체장이더라고요. 전국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내 정당인 정의당보다 당선인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고 진보당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해야 하고 또 목표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진보 정치가 지금 관심도 잘 받지 못하고 지휘도 받고 있지 못한 게 엔세입니다. 자업자득의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정치가 그동안 분열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진보 정치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지만 하나로 노력을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속에서 진보 의제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고민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쨌든 우리가 노동 의제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없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다양한 의제를 실제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수렴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제가 당선을 되기도 했지만 시구원들, 도의원들 당선된 진보당을 보면 전부 아래에서 진짜 풋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지역민들과 밀착해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이러한 노력들을 더욱더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음 2년에 치러지는 어떤 총선에서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내 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더욱더 치밀감 있게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4년 뒤에 동구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희망하십니까? 제가 더 잘 사는 동구라는 슬로건을 글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우리 동구 해볼 만하다. 동구 이제 더 잘 살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리고 많은 사람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동구가 지리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동구가 지금 이 여름에 오면 여기 울산시가지보다도 한 3에서 5도 정도 낮을 거예요. 온도가. 기후 위기 또 이게 온난화 시대에 기후 1도 내리는 것은 최고의 장점을 저는 가지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오면 넣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오시는 게 동구에 그나마 연착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업, 기업도 어쨌든 간에 살아나고 또 우리 지역도 살아나고 또 기업이 조선은 어떤 노동 밀집 산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화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산업 자체는 망하지 않겠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산업이 어려워진다면 새로운 산업 전환의 어떤 준비도 해야 한다. 말매를 우리가 보면 말매가 조선 산업에서 세계적인 IT 산업으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과정이 20년 이상을 준비를 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한 준비를 이제는 차근차근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구 이제 희망 있다. 이 이야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잘하게 보겠습니다. 희망 동구 기대를 해보죠. 오늘 마치는 음악, 마치는 곡 추천을 좀 해 주실까요? 제가 선거 때 이 노래를 로그송으로 서기도 했는데요. 인생에 관한 역정이 좀 잘 담겨 있지 않나 싶어서. 사마웨이의 삽입곡. 맞습니다. 맞습니다. 평소에 이런 노래 많이 들으세요? 가끔 나디오를 듣거나. 선거송이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들으셨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활기찬곡인데 동구가 예전의 활기 또 되찾기를 기대하고 응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흔들리며 큰 위기를 맞이했었던 동구.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번 민선 8기 김종훈 동구청장이 선택되면서 울산 유일의 진보 정치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이로써 더 잘 사는 동구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선에 섰는데요. 동구민의 결집으로 갖게 된 기회인 만큼 동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